뉴스화이드에서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시장군수들의 주요 업무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상주시의 올해 시정화도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여기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과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에도 매진합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민생경제까지 상주시의 2020년은 안팎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합니다.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라는 시정 슬로건에 맞춰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역사유적복원이라는 등 상주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도 구체적으로 시작할 것이고 또 미래환경에 대비하는 여러가지 환경과 기후에 관련되는 정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 씨름하는 지역경제와 민생살리기에도 매진합니다. 올해 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배달앱 사업도 추진합니다. 여기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상주의 공공기관들, 급여생활하는 사람들이 소비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소비진작운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관련 기관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상주시에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이 보조금을 쓰는 내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이 보조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농업수도 상주의 위상을 이어가는데도 역점을 둡니다. 현재 공사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도농업기술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노동집약적인 부분은 기술집약적인 부분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고 생산량보다는 질 위주의 농업으로 개선하는 생산보다는 유통에 더 치중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부터 펴나갈 계획이고 이와 함께 강영석 상주시장은 조내원의 존재해물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지원센터 운영,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출산과 육아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힘을 쏟습니다. 우리시는 일시적 위기에 빠져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금년에 약 1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이러한 정책들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 시장은 또 중부 내륙철도 문경상주 김천구 간 사업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반드시 통과시켜 올해 기본계획 수립이 착수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공존하는 축산을 위한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 개선 등 관련 사업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